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 중동의 해무근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전의 갈림길에선 중동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저희 JTBC가 중동의 정세를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아파의 맹주, 이란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잦아지는가 했더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죠. 최근 홍해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국과 공격을 주고받아서인데요. 이대로 확전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서 이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를 대표합니다. 예멘 상당 부분을 통치하는 후티 역시 시아파인데 이란을 따릅니다. 이들이 정말 또 다른 전쟁을 원하는 걸까? JTBC는 이란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후티가 홍해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자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쿠제치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게 원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팔레스타인을 도우려는 대의라는 겁니다. 같은 종교적 뿌리를 둔 팔레스타인의 괴롭힌 가자 문제가 후티도 이란도 안타깝긴 매안가지입니다. 의도치 않게 전쟁이 번지는 걸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서방의 눈속임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국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두 나라의 법.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새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을 했고 이제는 이란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호가 원하는 대로 이란이 전쟁판에 뛰어들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드디어 중동이 걱정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가자에서 손떼라고도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